모든 개별 문제, 주요 문제별로 제가 야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해해라 나 그렇게 해설강의 하는 거라기보다는 얘들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땐 이런 반응을 해야 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틀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들 아까 점검했었던 작업 한 거랑 저런 잘 비교하셔서 뭘 챙겨야 되고 뭐는 조금 못해도 될지를 저런 비교하시고 앞으로 1년을 꾸려나갑시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제가 모든 문제가 좀 끝나면 각 문제별로 얘들아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하려면 이런 걸 더 공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추천할 수 있는 교재나 강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해설강의가 다 끝이 나면 가장 나한테 많이 지적받았던 게 무엇인지를 잘 소팅을 하셔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길 바래요 알겠죠 얘들아? 뭐일 수 있어? 단어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고 문장끼리 연결일 수도 있고 기준 설정이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답선지를 못 보는 거 여기서 뭘 제일 많이 걸리는지에 따라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번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아 이거 자자자자 안 지웠잖아 자 글 읽기는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안의 측정 기준이 뭐다? 논리적인 관계 파악 나 이거 안 지울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거야 제가 모든 해설강에 항상 얘기하는 거 그토록 거의 한 30여 년 동안에 있었던 평가안이 정말 미친듯이 집착하는 거 자 그래서 21번도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중반 이후부터 쭉 대충 읽어도 이해해서는 풀 수 있어 이해해서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이해해서 풀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뒤에 30번대에 나오는 빈칸은 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맞았다고 나의 해석력 괜찮구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맞혔지만 이건 틀렸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내가 못하는 게 뭐인지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21번은 여러분들 단순 이해 하는 게 중요한데 만 하면 안 돼 설령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맞혔다고 해도 반드시 무엇이 되는지도 동반하셔야 되냐면 소재의 하나가 또 하나의 소재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이게 됐는지를 저랑 비교하시죠 문제 맞혔던 틀렸다 그것의 첫 번째 순간이 어디였기? 이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장이 그냥 읽히지 않고 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파악의 기준 됐니? 아니 너네 속상한 게 항상 이거잖아 지문은 다 이해했는데 자꾸 선지에 가서 흔들리는 거 그걸 막기 위한 제일 1번 단계가 기준에 대한 설정이야 관계 파악이야 됐니? 자 첫 번째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읽고 나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봐봐 애들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studying hard plays a big role in our lives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가 남아? 다시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건 plays a big role 큰 역할을 한대 in 뭐 하는 데 있어서?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남아? 아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느낌이 남으면 안돼 이젠 뭐가 돼야 된다고?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plays a big role 큰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그럼 공부하는 것과 삶이라는 두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네가 인식을 하고 문제 풀어야지 그래야 이 문제에 맞춰도 뒤에 문제도 맞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뒤에 문제는 또 틀린다고 시험장이었으면 인까지 나는 요렇게 표시하고 문제 풀었을 거야 해석해볼게 어떻게 네가 포커스하는지 너의 어텐션을 너의 집중을 어떻게 포커스 맞추는지 그게 plays a big role 또는 critical role 치명적 역할을 한대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ow you deal with stress 네가 스트레스를 deal with 하는 데 있어서 V단어 화이팅 단어 여러분들 deal with가 무슨 말이에요? 다루다 거래하다 다루다 틀린 거 아니야? 근데 V단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단어 확장시키라고 그랬어 deal with는 뭐까지 있어? 영영사전에 해결하다는 solve 라고 하는 뜻도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진짜 별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 예를 들어 A play a big role 이렇게 얘기하면 롤이라고 하면 할게 in B 라고 얘기하면 그냥 A가 중요하구나 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향 그래 노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Studying hard plays a big role in our lives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삶에 큰 역할 즉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삶이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읽을 준비를 하고 갈 거야 자 뒤에 보니까 앞뒤 좀 상호관계를 보니까요 네가 어떻게야 How How Focus 하는지 Your 너의 뭐를 Attention Attention은 그냥 ATT라고 할게 그게 뭐에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 뒤에 보니까 How 네가 You deal with With 스트레스 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루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지에 얘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거 이해가 됐던 안 됐던 반드시 이 명확한 기준 설정을 하고 읽으시라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제가 이 두 번째 문장까지만 좀 빡세게 읽고 나머지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장이 시험장에서 자주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약간 좀 추상적 진술로 짧은 문장 한 장 하나 준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문장 길이를 쭉 길게 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문장 길이가 좀 길어도 네가 기준을 잡아놨던 게 있으니 이거 충분히 이해되고 해결되셔야 돼 자 봐 네 생각들을 읽지 말고 나와 있는 데를 읽어라 무엇이 뭐하게 한대? 봐 Harm 해를 입히다 해를 입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뭐에게 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상호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오잖아 얘들아 봐라 Scatter Tension Scatter Tension 이렇게 막 분산된 어텐션이 즉 어텐션 얘가 Harms 뭐에 해를 미친대요? 너의 영향 무슨 영향? To let go off 스트레스하는 영향에 해를 미친대 자 단어 돼야 되겠다 Let go off 특히 let go 여러분들 let go의 이미지 니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왜? 엘사 Let it go Let it go 하잖아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냥 내비도 다 치워도 하면서 막 엘사가 막 이거 다 치워버리고 막 얼음성을 막 치고 막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let go 라고 하는 녀석의 이미지는 이렇게 치워두다 그러니까 좀 버려두다 이 이미지가 됐어요 아 나 좀 냅둬 let it be let it be 그거 좀 냅둬 그냥 냅둬 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냥 저쪽으로 치워두는 거 저쪽으로 내비도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해롭게 한대 그 말인즉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다시 스트레스를 let go 스트레스 저리가 하는 능력을 harm시킨다고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자 이제 슬슬 결이 잡혀야 돼 각이 잡혀야 돼 뒤에 있는 문장은 아직 읽기 전에 좀 정리해봅시다 자 이게 뭐라 했냐면 scatter attention attention이 scatter 됐어 그게 스트레스를 let go 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했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지문은 뭐와 뭐와의 관계였어 얘들아 attention이라는 녀석과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해결하냐 못하냐 둘 사이의 관계였다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평가는 그거 물어봅니다 자 마무리 더 합시다 왜냐하면은요 빌은 뭐일지라도 너의 attention 지금 계속 attention 그게 scatter 됐을지라도 분산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좁게 포커스가 돼 있는 거래 scatter라고 하는 걸 너만 드는 게 아니고 그건 필자 말하길 좁게 포커스 돼 있는 거래 그리고 for you are 이라 쓰니까 for that means 조동산은 뭐 뭐 때문이다 야 뭐이기 때문이다 네가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어디에만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래 on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너가 하는 경험 중에서 스트레스 주는 부분에만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너의 scatter된 attention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좁게 포커스가 된 거래요 네가 이가 됐든 안 됐든 어떻게 읽으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scatter attention이라는 녀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내로우 포커스인 거야 포커스 이렇게 하자 좁은 포커스 내로우 하자 내로우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꾸만 어디에만 fixate 고정된 거래 스트레스를 주는 그 부분에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파트 only 여기에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 저는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너무 거기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좁게 가지 말고 딴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오로지 좁은 포커스를 거기에만 맞추다 보니까 스트레스 더 받겠지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쓴 것 뿐이죠 됐죠?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 제가 이 두 문장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 읽기 능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솔직히 나머지 덩어리는요 솔직히 그냥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 이해만 하지 마시고 관계 생각해 알겠지? 자 이제 빠르게 간다 이 문장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뭐 할 때 뭐가 되는지를 꼭 생각하고 읽어 너의 attention spotlight 그 어떤 집중인 스포트라이트가 와이든 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attention 너의 어떤 집중이라는 녀석이 좁은 게 아니고 넓어질 때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아 그래요 attention attention 이게 와이든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겠네 그러니 뒤에 뭐 보이세요? let go of stress 이 말 왜 나는지 이해해야 돼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너는 뭐 할 수 있대요? put 넣을 수 있대요 어디 안에다가? in perspective 너의 관점 안에다가 뭐를 넣어? 얘는 목적어를 뒤로 좀 뺀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의 많은 측면들 훨씬 더 많은 측면들을 네가 넣을 수 있대 질문이요 이게 말을 되게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 관점으로 이해해 보세요 문제에 맞췄던 틀렸던 상관없이 얘들아 어떤 집중이나 포커스가 좁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넓으면 너의 집중이 이렇게 좀 넓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 자 지금 뭐라 그랬어? 너의 perspective 어떤 관점 perspective 관심 관점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었어 많은 것들 그럼 이건 넓은 거야 좁은 거야 많은 걸 넣었기 때문에 원 한쪽으로만 간 게 아니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지 그럼 관점이 넓어진 거라고 읽혔어야 돼 네 마음대로 의역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읽혔어야 된다고 스트레스 쪽에만 포커스 맞춘 게 아니고 다양한 측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대요? Not get locked into 네가 얘기해보자 뭐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게 된대? Lock into 뭐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오로지 한 가지 측면이나 고정해가지고 네가 좁은 측면에 고정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원 파티가 중요한 말이야 한쪽에만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 한쪽이 뭐야? 너를 자꾸만 스트레스 주는 막 슈퍼피셜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집중의 수준 쪽으로 막 묶어버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준다고 이해 다 되셔야 돼요 아 이제 여러분도 쉽게 쉽게 얘기해보세요 자 포커스가 좁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좁으면은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아 스트레스 레벨을 오히려 하이튼 올려버린다 하지만 포커스나 어텐션이 넓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아 그러면 turn down the stress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거 보이세요? 대충 읽는 거 아니지? 소재끼리의 관계 알면서 읽는 거야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문제풀이 갑시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원 엔지아이어티 프로보킹 디테일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말이야? 하나예요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넓은 관점 그게 아니고 하나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디테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이 말 이해되시죠? 뭐보다? 야 넓은 관점 빅피처보다는 한쪽이만 집중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럼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한 거? 아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레스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밑줄은 뭐가 나와야 돼? 그것은요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래요 너 자신을 전환시키는 거래요 어디로 전환시키냐 어디로야 그럼 뭐에서 뭐로 전환시키는 거야? 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로부터 더 큰 쪽으로 가야지 됐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갔으면 되겠죠 너가 여전히 뭐 계란 후라이를 할 수는 있지만 계란이 팬에 붙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계란을 요리는 할 수는 있지만 계란에 붙지는 않는다 약간 이런 표현 아닐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고 할 일은 한다 그러니까 계란이 완전 바닥에 붙어있어서 계란을 먹지도 못하게 띄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후라이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요 바닥에 붙지는 않는다고 내가 거기에 집착은 안 한다고 그래서 마무리도 어떻게 된 거? 자 뭐뭐가 뭐뭐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원 디테일 스트레스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원 디테일보다는 빅 픽처 빅얼 픽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됐죠? 관계야 관계 얘들아 뭐 때문에 뭐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되는 거야? 뭐보다 뭐가 더 좋은 거야? 자 선지 간다 아 이 문제 여러분들 뭐 아까 보니까 제가 메가스터드 기준으로 해서 정답률 60%대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대충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그냥 그냥 푸는 습관만 있으신 분들 봐 지금 경찰차 왔잖아 지금 너 잡아간다고 그냥 그냥 푸는 습관만 있으신 분들은요 그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자고 제대로 자 1번 선지 갑니다 절대로 마주쳐지지 않아 뭐와 스트레스 풀한 experience in a daily life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마주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이 지문은요 뭐와 뭐 사이의 관계가 들어가야 돼 어텐션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야 돼 근데 그냥 지금 얘는 야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이 상황이나 어떤 경험엔 우리는 마주치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건 아예 나온 적 없는 그냥 저 멀리 간 개소리잖아 됐어요? 그리고 팩트도 좀 달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마주치기도 해 근데 마주치는데 어텐션을 어디에다 둘 거냐의 문제야 마주쳤는데 왜 마주 안쳤다 그래 이것도 약간 좀 반대 느낌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개소리 2번은요 Broadening one's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넓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좋아요 자 뭐하기 위해서? 딱 식별해내고 잡아내기 위해서요 The cause of stress래 여러분들 이 지문이 야 관점을 넓게 해야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에 관계 지문이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너무 좋거든? 네 이쪽이 완전 개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시 강조드리는데 선지가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거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선지가 헷갈릴 때는요 제발 뭐 보시냐면 선지 속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본문과 비교해 보셔야 돼 냉정히 본문과 냉정 비교 대충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고르지 마시고 됐지? 이랬으면 정답이지 넓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이러면 정답이지 스트레스의 원인을 뭘 찾아 지금 3번은요 거의 뭐 하지 않는다 combining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뭐를 뭐뭐에 제한시키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집중을 어디에? 어떤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다가 제한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긍정적 측면 이런 건 아직 나온 적 없다 긍정이고 부정이고 이런 거 아니야 다시 이게 명확해야 돼 얘들아 어텐션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야 됐지요? 그럼 어텐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긍정적 어떤 측면에만 한정짓진 않습니다 그럼 부정적 측면도 다 가라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막 어 이게 불호도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얼마나 지금 되게 교묘하게 썼어 나온 적 없는 정보잖아 4번이요 아 딱이죠 뭐예요? 더 큰 관점을 가져라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 요 말 있지 요 말이랑 요 말 있지 요 말이랑 같은 말 맞지 그 다음 제한 짓지 말아라 이것도 같은 말 맞지 이번 수능이 이렇다고 비슷하게 쓰는데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시면 디테일을 못 잡아서 틀려버린다고 4번 그럼 다시 봐 큰 관점을 가져래 어떤 경험에 V단화 화이팅 제가 비언드 A라고 얘기하면 A를 넘어서서라고 얘기했지만 A를 넘어선다는 건 결국 뭐라 그랬어? A가 아닌 거라 그랬지 예를 들어 This is beyond my money This car is beyond my money 이 자동차는 내 돈을 넘어섰다 그럼 내 돈으로 안 된다 A로 못한다 A가 아니다까지 다시 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V단에서 너무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을 넘어서서 이거 말고 요걸 넘어서서 더 넓은 관점을 가지래요 스트레스 주는 사건 넘어서서 미연 이거 말고 더 넓은 관점을 가지래요 그대로 관계선지 그대로 썼죠 아니 그냥 대충 문제 풀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 이게 명확하게 보였어? 이 관계감? 넘어서서 5번이요 V단 화이팅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죠 스트레스를 고려하래 벌써 시작부터 반대 느낌 아니야? 스트레스 말고 더 넓은 픽처를 보라 그랬잖아 뭐로서래? 뭐의 원천? 무슨 뭐 와이드 뷰? 넓은 어떤 관점을 개발하는 원천으로서 얘를 고려하라? 그럼 얘가 있어야 넓은 관점이 생긴다는 거야? 완전히 반대죠 개소리이기도 하고 그 정도 그 정도 제가 비록 쉬운 문제지만 21번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이후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글 읽긴 안녕하시니 자 추천드려요 내가 문제는 풀었지만 뭔가 키워드만 둥둥 떠다니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랑 뭐가 어떻지? 뭐랑 뭐가 어떻지? 뭐랑 뭐가 어떻지? 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 정답도 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올인원 가시거나 올인원 베이직 가셔야 돼요 그것부터 출발해 안 그러면 뒤에 문제가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